네, 안녕하십니까? 저희는 도어명작입니다. 자동중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. 일반 이제 수동중문도 다 같이 하고 있고, 저희가 이번에 갖고 나온 모델은 이 칼라율을 적용한 자동중문입니다. 가까이서는 센서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, 화브레일이 없는 타입이 있고, 있는 타입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 고르실 수 있고요. 저희는 최고급 도장인 아노다이징 도장을 하고 있습니다.